슬래시 사진 등호 박은빈 인스타그램 배우 박은빈이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. 박은빈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날의 강아지들 비하인드 행복한 오후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박은빈은 강아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. 강아지들을 향해 짖는 아름다운 미소로 시선을 모았다. 네티즌들은 강아지들이 예쁜데 박은빈도 예쁘다 여기 천국인가 이 언니는 늘 예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한편 박은빈은 지난달 종영된 kbs e tv 수목드라마 오늘의 탐정에서 정여울 역을 맡아 출연했다.